카이 FAO-10 생산라인 2개 추가 증설 LIGNX-1 FAO-10 A4 레이더 공개 우크라이나 언론 집중 보도와 환호 안녕하세요 한국항공호주산업 카이는 생산라인 2개를 추가 증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듣고 우크라이나가 환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LIGNX-1에서 FAO-10 국산 A4 레이더를 전격 공개하였습니다 그것이 갖는 의미와 가져올 효과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한국항공호주산업 카이는 현재 생산라인 1개에서 FAO-10과 KF-21 시재기를 함께 생산하고 있는데 여기에 생산라인 2개를 추가 증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항공기 생산라인 증설은 막대한 투자와 인력 확충이 필요하며 이에 따른 엄청난 예산도 소요되므로 쉽게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폴란드 주문 48대 말레이시아 18대와 우리 공군 납품 예정인 수량까지 현재 130대가 넘는 주문이 밀려 있으며 필리핀도 조만간 12대 주문이 예상되고 루마니아와 슬로바키아, 체코, 불가리아 등의 신규 발주도 기대되고 있어 현재 라인 1개로는 감당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특히 KF-21 보람의 초도분 40대의 조기 양산 결정으로 인해 내년부터는 보람의 전투기도 생산해야 하므로 생산라인 추가 증설과 함께 각 기종별 전용 생산라인 체제를 가동시킬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현재 연간 20여대 생산체제에서 3개 라인이 가동되면 연간 최대 100여대까지도 생산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대단한 생산량이며 미국의 로키드마틴에 이은 세계 2위의 전투기 생산 규모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폴란드의 나프말 FA-50 게필러 모델도 올해 안에 12대를 공급하기로 되어 있어 현재 생산라인에 올라가 있으며 2대는 완성되어 이달 중 출고가 예상됩니다 또한 태국이 주문한 2대의 FA-50도 폴란드에 수출하는 전투기와 동시에 조립되고 있으며 보람의 전투기 6호기도 생산 마지막 단계로 다음 달 출고를 목표로 한창 생산이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 보람의 전투기 생산이 본격화되는 내년부터 40여대의 초도 물량을 생산해야 하기 때문에 기존에 보유한 1개의 생산라인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워져 올해부터 시작해 2개의 생산라인을 추가 확대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2년 후에는 총 3개의 생산라인을 운영하게 되며 카이는 보람의 전투기와 FA-50 경전투기를 동시에 생산할 수 있어 폴란드에 이어서 다른 동유럽 국가들이 도입을 고려하는 FA-50 경전투기 수출 물량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런 카이의 생산라인 확대 환호하는 국가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크라이나입니다 최근 우크라이나 언론에서는 대한민국 카이의 생산라인 증서를 보도하며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이는 얼마 전 젤렌스키 대통령의 폴란드 방문 시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은 한국에 주문한 FA-50이 도착하는 대로 폴란드가 보유한 미그-29를 모두 우크라이나에 제공하겠다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이는 전투기 확보가 간절한 우크라이나에게는 이보다 더 큰 희소식이 없을 것입니다 즉 급하게 전투기를 주문하고 기다리는 폴란드와 이를 통한 전투기 지원에 학수고대하는 우크라이나 모두 대한민국의 전투기 생산라인 확대 소식에 환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편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러시아산 전투기를 퇴출시키고 있는 동유럽 국가들도 현재 공군전력 공백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들은 폴란드가 미국산 F-35, F-16과 함께 한국산 FA-50을 도입해 운영하는 것을 보면서 한국산 전투기 도입을 진지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 2023 공군 민군협력 세미나와 전시회에서 LIG NEX-1이 FA-50 A4 레이더 시제품을 전격 공개해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지금까지 폴란드 수출형 FA-50 PL에 탑재될 A4 레이더가 미국의 팬텀 스트라이크로 정해졌다고 알려졌는데요 이번 LIG NEX-1의 시제품 공개로 인해 향후 시험평가 결과에 따라 국산 레이더가 차후 폴란드 또는 말레이시아 모델에 탑재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LIG NEX-1 A4 레이더는 현재 시제품으로 이제 항공기에 탑재하여 본격적인 성능 시험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얼마나 빠른 기간 내에 성능 검증을 끝내고 개발 완료되느냐에 달렸다고 하겠습니다 다만 중요한 점은 FA-50 전용 국산 A4 레이더가 개발되었다는 점입니다 이는 현재 KF-21 보람에는 하나 FA-50은 LIG NEX-1에서 개발한 국산 A4 레이더를 탑재해 국산 전투기들이 모두 국산 A4 레이더를 탑재하는 것으로 매우 의미가 큽니다 외국산 전투기나 외국산 레이더를 탑재하면 국산 무장이나 탑재 장비를 개발하고 싶어도 해당 제조사가 잘 승인해 주지 않으므로 개발이 불가능합니다 실제 우리나라도 그동안 사용한 전투기가 모두 외국산이므로 국산 미사일을 개발하고 싶어도 외국 제조사들이 허락을 해주지 않아 개발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같이 국산 전투기 보유의 또 하나의 중요한 점은 바로 국산 무장과 탑재 장비의 개발이 본격화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즉 국산 전투기 개발은 단순한 항공 전력의 국산화를 뛰어넘어 전투기 탑재 무장과 각종 장비를 개발하고 시험할 수 있는 우리의 무장 개발 플랫폼을 갖게 되는 것으로 이는 향후 엄청난 부가 이익을 갖게 된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KF-21 보라매와 FA-50 국산 전투기는 이제 A4 레이더까지 국산화하여 탑재되므로 이를 통한 국산 무장을 본격적으로 개발할 수 있게 되어 저렴하고 우수한 국산 무장을 사용할 수 있게 해주며 전투기 판매 시 국산 미사일 등 무장을 함께 세트로 판매할 수 있어 수출 증대에도 획기적인 도움이 될 것입니다 부디 빠른 시험 테스트를 통해 FA-50의 국산 A4 레이더가 성공적으로 탑재되기를 기대합니다 대한민국의 국산 전투기는 이제 비약적인 성장의 시작점에 진입했습니다 세계 경전투기 시장의 베스트셀러로 부상하고 있는 FA-50과 고가의 하위급 전투기를 보완하고 기존의 미들급 전투기를 대체할 수 있는 KF-21까지 가세한다면 그야말로 순풍을 타고 전세계 하늘을 우리 전투기들이 누비는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탈냉전 이후 세계적인 군비 축소 추세에 따라 각국이 국방비를 축소하고 신형 장비의 개발과 교체에 소홀했습니다 현 시점에서 선진국이든 중진국이든 대부분 국가의 전투기와 전차, 장갑차 등 주요 장비들이 심각하게 노후화되었으며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을 기점으로 군비 지출을 늘리고 있는 추세라서 그야말로 시장은 널려 있습니다 여기에 세계 시장에 무기를 공급해왔던 러시아와 유럽의 붕괴된 생산 역량은 가히 충격적인 상황입니다 세계 언론들은 지금 이 상황을 놓고 우리 대한민국이 우크라 전쟁의 최대 수혜자라고 말하고 있지만 그것은 우리의 상황을 잘 모르고 하는 말입니다 기나긴 70년의 기간 동안 절치 부심하며 자주 국방의 칼을 갈고 준비해왔던 지금의 대한민국의 아픔을 그 누가 알겠습니까? 이는 우리 국민만이 알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전 세계에 무기를 수출하고 우리 허락 없이는 함부로 분해도 못하고 이전도 못하게 하는 그런 군사강국의 나라가 될 것입니다 그 시점에 그 누가 대한민국을 약한 나라라고 하겠습니까? 아마도 강대국 대한민국의 승인과 지원을 간절히 바라는 그런 시기가 올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고 있는 한 반드시 그렇게 될 것입니다 오늘이 있기까지 고생하신 연구원들과 현장에 계시는 분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시청 감사합니다 강대국이 되는 그날까지 강대국 코리아는 달려갑니다 구독, 좋아요는 애국입니다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